네 이게 베이비 쿨크랩인데 아까 설명했듯이 털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근데 이게 한 마리가 30cm 이상은 넓게 됩니다 하나면 한 사람이 넓넓히 먹고도 남겠죠? 그래서 깨끗이 손질해서 물이 약간 징그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 좀 비위가 약한 사람은 다른분한테 이제 손질을 해달라 하는게 좋겠죠 3마리 3마리쎄 잘 해서 이렇게 넣고 자 됐죠? 준비가 잘 된 것 같죠? 이렇게 놓고 제가 한번 찜질해 쪄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잘 놓고 5분 정도 찜을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5분 정도 해 놓고 다시 먹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뵙겠습니다.